한국의 무슬림들은 물론 다른 교회라든지 이슬람이 아닌 종교지역 교회라든지 절같은지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들과 잘 어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 많은 그런 좋은 교류를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같은 테두리에서 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혹시 한국사람들이 다른 교회나 절에 가서 그들이 하는 신앙행위를 따라서는 안되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안되죠. 무슬림이 비무슬림을 미워하거나 비무슬림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또는 비무슬림의 어떤 그런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죠. 비록 우리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 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한국의 비이슬람이지만 한국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가 나오겠습니다. 열쇠